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미구나. ... 성주군민들과 정치 아님 입니다. 국민과 성주의 이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대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결단코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는 무산시켜야 한다 철회시켜야 한다. 눈 밑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외부 세력이라는 말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늦게 왔다 하셨습니다. 비대위원님들 원인들이 오셨으니까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자고 제가 쓴 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하우스 이길 하다가 바로 북한 핀대는 아니겠습니까? 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